저는 콘크리트 기사 자격증을 실험으로 명칭했는데요 건설 기술 경력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선택한 이유는 토모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고 또 유튜브에서 김현우 교수님 강의를 내용을 보니까 학원하고 과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만의 학습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도 다 열심히 하시니까 저의 했던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정독 후에 김현우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인강을 들으면서 체크해 주신 것을 핵싱노트로 만들어서 텀텀이 또 보았습니다 필기시험 준비는 과목별로 교재를 정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 부분에 인강 한 두 번 정도 제가 아주 정독을 했고 그리고 핵싱노트를 정된 것을 복습을 통해서 다시 내꺼를 했고 또 간연도 문제풀이를 또 아주 우리 김현우 교수님이 참 열정 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필기 부분의 인강이라든지 교재를 본 것보다는 간연도 문제풀이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핵심분야가 더 눈에 잘 들어왔고 실기 준비는 이번에 공개 작업 수업을 통해서 저는 엄청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되시면 그걸 한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는 또 졸업한 지 오래되었고 또 현역과 많이 떨어져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수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꺼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안되면 김현우 교수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연도에 자주 출제된 문제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감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성안도 못 가고 집에서 또 가끔 하다가 밖에 커피숍에 가서 있기도 했는데 또 시험도 중간중간 두문 연기되었습니다 3월달 보게 되었던 것이 4월 말로 또 변경되었고 또 그것이 2단계 되면서 또 6월 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루할 만치 많이 길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정리된 시험공부가 이렇게 계속 숙련됨에 따라서 망각이 많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연기된 그 시험도 다시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한 분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이 필요해서 계획한 것인 만큼 성취한 이후의 만족도도 그 이상 컸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들 좋은 성과 합격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윤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